안녕, 난 타요야! 또 커튼을 눌러 타요의 친구가 되어줘! 어? 얘들아! 얘들아! 어? 뭘 보라는 거야? 어? 아무것도 없는데? 어? 아니야! 내가 분명히 봤어! 우리 저기 가서 확인해 보자! 아니! 놀래! 어? 이쪽으로 가는 게 맞나? 어? 타요! 우리 이제 그만 돌아가자! 그래! 벌써 어두워졌어! 거의 다 온 것 같아! 조금만 더 가보자!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어? 이쪽인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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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길도 없잖아! 어? 어? 분명 저기서 빛이 났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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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요! 이쪽이야! 와! 너만 Rico! 신기하다! metric! scout! 예쁘다! 저밍 났vad geme질이unta! 아! rocks! clue downloading! okay! 으흐흐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래? 이, 이, 이제 돌아가자! 아! 다시 가세요! 가만히 따라와! 천천히 가! 파로는 학교 갈지를 찾기 위해 혼자 동굴에 다시 왔어요 어디다 떨어뜨린 거지? 어두워서 잘 안 보이네 어? 으악! 예량이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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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주세요!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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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악! 으아악! 살려달려! 으아아악! 으악! 내가 다 알고 있잖아! 어? 업! 에? 어? 어떻게 된 거지? 으아악! 으아악! 괴물이다!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악! 뭐지? 얘들아! 이것은 위험하니까 어서 돌아가렴! 어, 네! 우와, 내 말이 맞지? 오, 저게 뭐지? 우와, 배치가 날아다니잖아! 괴물이 다시 왔나와! 으아아아아악! 으아악! 으악! 어? 어? 꼬올? 응? 으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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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들아, 잠깐만! 착한 애 같아! 타이오한테 백지도 찾아줬잖아!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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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이걸 찾아준 거야? 꼬옹! 아구, 꼬옹! 고마워! 우리 말을 알아듣나봐! 넌 집이 어디야? 꼬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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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가리키는 건가? 꼬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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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혹시 공룡같이 생긴 동물 못 봤니? 꼬, 꼬옹! 공룡이야? 위험할 수 있으니 어딘가에 가둬놓아야겠지 꼬옹! 꼬옹! 으아아악! 꼬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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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꼬옹! 꼬옹! ら이구! 우와아악! 꼬옹! 꼬옹! 히히! 에이! haul! 희엑, 흐엑, 헤헤헤헤 어? 으아, 와, 와, 와 희엑, 할리, 호! 희엑, 하하, 아야, 어이, 히저, 총력되는 게 어딨어 야, 가자! 어? 우와! 아, 공부를 통해서 온 거구나! 그럼 너희 집도 그 너머에 있는 거야? 왜? 가족들이 보고 싶어? 꼬마 버스들은 티노와 함께 놀이동산에 왔어요. 티노! 여기가 놀이동산이야! 정말 멋지지? 우리 회전목마부터 타러 갈까? 좋아! 우와! 실패 된다! 어? 벌써 끝났나? 모르게. 아, 아쉽다. 더 타고 싶었는데. 어? 이게 무슨 일이지? 나도 모르겠어. 디노! 네가 한 거야? 점점 최고야! 아하아! 우아! 우아! 으아. 으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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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으아! 으아! 우리 꽃 구경할래? 여기 예쁜 꽃들이 정말 많거든. 흇 так 아 으흐으흑 오 으흑 으흐흑 흐흑 크리크 으흐 미래 아오! 휘흑 으흑 übers ých 풍선 목마도 계속 타고! 응! 풍선도 다시 찾아줬잖아! 고마워, 티노! 어? 어? 아! 귀여워! 안에 사람이 들어있는 건가? 아! 티노잖아! 진짜 공룡 아니야? 에이, 장난감이겠지? 여기 있었구나! 어? 내 잃어버린 공룡로봇 장난감이네! 정말 진짜 같죠? 뭐가 장난감이라니까? 정말 잘 만들었다! 어휴! 한참 찾았잖아! 자, 더 좋다! 저, 저건! 여보세요? 제가 뉴스에 나온 동물을 봤어요! 다신 혼자 나가면 안 돼! 바지러워! 우와! 저기 좀 봐! 하늘에 별이 정말 많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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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별자리 좀 봐! 어? 히! 히! 저건 꼭 티노같이 생겼다! 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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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버스 모양 별자리야! 꼭 티노랑 우리 같네! 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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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계속 우리랑 살면 안 돼! 그래! 매일 같이 놀자! 응! 뀨! 좋아! 저기 있다! 어? 디노를 잡으러 왔나봐! 어떡해! 디노! 버스 타! 남산으로 가자! 아! 저게! 아! 아! 어쩐니! 아! 어! 이상 할 곳이 없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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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날고 있잖아!! 아, 설마呀! 아! 디노! 하요 종방! 하늘에 떠있어! 도망치기 전에 빨리 잡아! 우리도 날구했어! 가자! 어떡해, 이런 일을! 띠띠뿌다! 띠띠뿌! 어? 누가 날키는 것 같은데? 아, 소약 별자리야! 꼭 티노랑 우리 같네? 하하하하! 우리도 잊지 못할 거야, 디노! 맞아! 정말 보고 싶을 거야! 아, 잠깐! 어서 가! 가족들이 기다리잖아! 잘 가! 우리 또 만나! 아! 귀여워!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